날 울게 만들어 네가 가까이 손에 잡힐 듯해 잡으면 멀어지는 바람 태양, 깼어? 얼마나 이 남자랑 자고 싶으면 이런 꿈을 다 꿀까 싶지 이왕 꾸는 꿈인데 식구고 물꿀꾸래서 아쉽나? 난 뭐 해 떠도 상관없는데 협조해줘? 이리와 어떻게 된 거예요? 제가 왜 여기 있어요? 정말 달라졌네 태공실 망어리 공동여지에서 떠도 끄떡없던 태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정도는 하네 아 어떻게 된 거냐고요? 저 분명히 택시 타고 가는 게 너 어제 술 취해서 삽질할 뻔했어 네가 타고 가는 택시 내가 따라갔어 택시에서 진상 부르다 쫓겨나는 거 내가 주워왔고 나 괜찮았어요? 내가 안 괜찮았어 네가 어제 아주 여러 버전으로 날 유혹했거든 아저씨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더 먹을래요? 더는 안 돼 더 먹으면 우리 공실이 배탈 나 아야해 그리고 똥배 나와 안 돼 넌 또 뭐냐? 이게 포즈로 봐선 개는 아닌 것 같고 야옹? 야옹 이 아랫집에 내려온 고양이가 있던 것 같은데 갖고 가 야옹 내려와 크 요거 봐라 지난번에 왔던 개는 쿠션 하나 물어 뜯어놓고 갔는데 넌 뭘 던져줄 거야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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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야옹 야옹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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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게 돼있어. 그쪽이 원하는 건 해줄 수가 없어. 나도 손만 잡고 자는 게 힘들어. 각자 조용히 자는 걸로 합의봐. 안 돼? 불어로 해줘. No. Button. 정말 미치겠구만. 너도 잡는 데가 한계가 있는데.